인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인천의 시조인 두루미 보호정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환경단체와 인천시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대규모 매립으로 인천을 떠났던 두루미가 다시 돌아옴에 따라 두루미 보호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두루미의 개최소 증가에 따라 두루미 보존 정책 제안과 시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보호정책 등이 논의됐습니다.